행복 문화상 성명 이은선 소속 흥집 조카 귀하께서는 정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피아노를 통해 가문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행복을 만들고 전하며 사랑과 신천으로 우리 가족들의 확행에 기여하였으므로 형제들의 마음을 모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8월 2일 날 형제 일동 그래 반갑다 날이야? 날이야? 부안 물회를 다시 한번 왔어 예전에 한번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서 오늘도 똑같은 물회를 먹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걸 먹어보겠습니다 소주 뿌리는 재미가 있다 소주 뿌리는 재미가 있다 풍자들하고 등산하고 풍자들하고 등산하고 조건이 되었다 풍자들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 지옥을ines 당황하기 김치로 손님들 준비 김치로 김치로 만들기 김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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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얹어 김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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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안 돼. 아우. 쟤가 자리가 빨리 남편이야. 아, 내가. 맞아. 어, 어. 아, 맞선다고 찡찡 냄새가 있어. 맞선다고 찡찡 냄새가 있어. 아, 조그락을 부었더니... 아, 아이그. 거기다, 홍수로 해야지. 아니아아. 응. 이 정도가 나이가 있잖아. 이정도에 나이가 있잖아 어때 맛이? 시원해서 일단 좋네 와서 먹으면 시원하다니까 거기서 생각해도 틀려 여기 얼마나 흔들어 아니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오늘은 오래 안 기다렸어 이게 기다리는거야 맛집에 기다리는거야 한 잔을 줄어 줄어 오늘 건강해요 빨리 먹고 갈 수 있어서 손님이 빨리 회전되네 빨리 먹고 갈 수 있어서 손님이 빨리 회전되네 좀 새콤할까? 좀 새콤할까? 좀 새콤할까? 네 일단은 우리 치즈 먹어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식당은 어쩔 수 있니깐 그날 안에는 고유 네 그래도 많이 먹으면 안 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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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